시청자분들 구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걸 들어봐봐 확실한 어 나도 어 나도 레벨 야야야 구독 아 잠깐만 내꺼 줄게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애님 저는 유학파 출신이기 때문에 아침을 아메리카노로 시작하곤 합니다 응 엄마 이거 먹을래요? 잘라서 응 응 로왁스 응 응 내가 해줄게 응 응 응 응 야 동생아 네 맘에서나 살이 바까라 응 옥수수 털어붙기 전에 기다려 갈게요 응 언니 언니 이쪽으로 와요 응 언니야 응 엔주야 응 응 안 흘릴게요 응 영주 옥수수 먹노 귀엽게 형님 옥수수 먹을까요? 옥수수 먹을까요? 옥수수 부서 보고싶노 됐어요 아 으흐흐흐흐흐흫 헤나루 뭘 좋아하시는데 달달하네 달달하네 응 하나 좀 봐라 근데 맛있어 아ㅏ흐흐흫흐흐흐흫흐흐흐흫흐흐흐흐흐흫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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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kae03 에 이리 가해 Diam 너 이리 가야 전 한국의 천사소년 나루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남이 뒤에 좀 오라는데? 응 바꿔요 언니 응 나 기운이 오빠가 별로 안 좋아 뭐 가노 아니다 야 떡볶이 뭐 아 니가 들고 있어 먹기 좀 힘든데 먹게 해볼까요? 어? 하하하하하하 다시 그 해봐라 바로 후렴 부기 전에 휴대폰 던질 뻔했다 윙크하자 어? 니 혁명군이가 데스윙크쓰 응 물티슈 있는 사람 카메라 넘기라고요 연주 잘해줘라고요 제가 왜요 연주야 미안한데 앞으로 가 네 누나 또 휴대폰 또 들려주시나 왜 또 또 또 하시라고 아 누나 뭐 오줌통 없습니까 뭐 계속 뭐 마시면 싸우고 마시면 싸우고 화장실 아이콘이고 아 18개 감사합니다 아 지금 말고요 낑당님 저 앞으로 가라고요 낑당님 어렸어도 계속 보이네 형님 큰손이에요 하하하하하 여러분 좀 괜찮아요 하하하하 아 누나 떨군다 떨군다 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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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맛쥬리 너 휴지 있는 사람 맞쥬 야, 여자가 이마 휴지랑 물티슈 같다. 다른 언니, 이렇떠. 엄마. 자자재 간대. 그 오빠. 자, 나로는 엄마 이거 잡으세요. 네. 저도 커피 먹으면 생각을 잘 좀 하십니까. 아니, 생각보다 더 못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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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저기 안 돼요? 아니,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가릴까? 먹고 있어요. 다들 먹고 있어서 잠시만 제가 들기였습니다. 꼴백이 씻을 텐데 죄송합니다. 남이요? 남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남이 되게 잘 챙기고 있거든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미안. 진짜 허리부터. 너무 예쁘고. 나 여기 너무 잘해. 씻으세요? 오, 네. 와, 진짜 씻으셨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100개 간대. 여기 많이들어. 여기 많이쪄, 여기. 오빠, 나이사님. 정답입니다. 오빠,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오빠, 나이사님. 또 100개. 여름에, 많이 가볼게요. 많이 가볼게요. 많이 가볼게요. 많이 가볼게요. 아니, 많이 가볼게요. 누가, 많이 있었어요? 어디 갔어? 아, 아니요. 구미소다로? 나 어제 갈등영화를 골랐는데 그래, 맞아. 오빠가 어디 갈등인데요? 어디? 어디를 갈등하다가 내가 챙겨놨는데 얘네들? 내가 치다가 치킨다고 응. 그래, 디저트 아, 디루아, 나갔다가 거기 먹어볼게 여기, 그냥 빨리 먹어 아, 푹. 아, 푹. 아, 푹. 아, 푹. 아, 푹. 아, 푹. 다같은 거다. 내가? 내가? 이거 풀어야 돼. 고마워? 네? 느끼했니? 네 간단한 것 같은데 네 아 왜 여기를 비싸는 거 아니 커플 비싱이 아니라 제 커플 비싱이 아니라 제 커플 비싱은 일부러 잘 먹었는데 왜 내 방송에서 좀 쉬어 봐? 맛있는데 이거 숙소 없었나? 왜 숙소 없지? 괜찮은데? 커피 부숴 여기 벨트 없어요? 네 여기 벨트 없어서 엄마야 네 부장했습니다 오빠 나이자님 4개 정도 갑니다 3개 뿐이었다고 뒤에 부터가 뭐? 지하철? 어? 나 혹시 볼때나 지하철 타고 네 잘못 타고 지하철 가죠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원래 지하철 다 잘 타고 지하철요? 아니요 요런데 나올때만 집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하철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를 타면 너무 돈이 많이 나오던데 보통 BJ들 많이 버니까 기무치가 비싼다고 맞지 연주야? 네 맞지? 진한거요? 아니다 아니다 ㅋㅋ ㅋㅋ 음 한입 이것 좀 어떻게 놔요? 엇 무엇은 어떻게 지금? 뱉도가기다 ㅋㅋ 어? 다를놈 나 날을 왠치 사야잖아 시원히 싸워라 아하하하 ㅋㅋ 서글롱 ㅎㅎ ㅋㅋ 뚜벅이 개었나? 네? 뚜벅이 개었나? 같이 지하철 타요? 지하철 타면 멀미야 아 이거 버스? 시작하나봐요 지하철 타면 멀미야 너를 꾸른 건가 내가 오늘 진짜 피곤해서 보고 못하겠는데 이 집에서 내 아이디로 방송 중에서 제가 아이디로요? 오빠 아이디로요? 제가요? 완등해줄게 완등 괜찮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아직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좀 해라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 재연? 타면 했는데 재방송으로 하시도록 하죠 인정? 안된다 혜연 오빠 방송 사이다 정말 어제 거기 살아요 방송 사이가 오면 재방송으로 두 분씩 같이 하겠다 이거 안되겠네 아 뭘 역시 먹잇입니까 그것도 안돼 하하하하 싸가지 존놈 기운 연습 중 와 나 진짜 이 말 진짜 저는 먹으란 말 싫어 아니 근데 아리는 왜 싫어요?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먹이가 어디서 애말를 했어요 니가 생각했을 때 아리는 먹이다 네 하루 종일 하... 여기 제가 우주도 탕후비티고 비수도 없는데 우주도 탕후비티 왜요? 확인은 해요 확인은 하지 닭볶음탕 만둣국 떡만둣국 노몰라이스 우츠부침개 내가 봤을 때 26만원 저요? 어제도 유리 완전 잘했잖아 나 어제 뭐했는데요? 근데 구두스피커로 달달해버려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채팅창에 나올거에요 요새용 고업이라도 잘잘잘잘 요새용 고업이라도 와 진짜 오늘 드라마가 재밌는데 뭐? 스피커 재밌어 저거? 네 제가 어저께 태효과 요리했거든요 태효 오빠를 요리했다고? 달달하더라구요 오? 미데라운 재밌네요 굉장히 재밌네요 오 누가 야 우리 봉인저리가 맞추네 나루가 진내수우자구만 왜 너무 감사합니다 야 야 야 이거 이거 구경좋아 이거 구경좋아 생선을 요리래 돌았어요 진짜 광어 요리 광어 요리 맨날 그 옷이 아니라 뭘 집에가서 갈아입을거야 옷을 안 챙겨왔어? 챙겨왔어요 근데 왜 안 가려왔어? 아참께 왔는데 아니 옷이 너무 맨 밑에 있는데 따뜻한 방 안에 이렇게 옷이 거의 구워졌다 많이 구겨져있어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케이영이 허산발 사주는 방 통화하면 되겠네요 번대모가 좋아 뭐 옷을 사주네 이거 오빠꺼 입으면 되죠 뭐 기도가 있었어 예쓰 이 드라마 재밌다 예 너무 재밌어 왜 наб. 두드렇게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오 매일 한 번씩 사용하실 부드러운 눈 아주 꽤 가요! 방황하였거든요 해물게 하여 왔어 우리 말일 것이 그날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turning on chance 잠툭해서 날 바라봐 넘어지게 틀 때 소중한 들꽃 소중한 들이 소중한 들이 방황하였다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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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입해야해 간장 와 아이고 나미야 아이고 나미야 언니 뭐인데 나미야 나미야 생각해냈다 고맙다 고맙다 여기 멍들었어 아 그래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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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재신윤님도 감사합니다 표만 앞발 잘라버린다 비상하게 응 저는 나미야 한 말 중에 그거밖에 기억이 안납니다 그냥 단단하게 좀 단단한게 좋아해 매니저님 방금 블라인드 강태되신 분 강태 취소 한 번 부탁드리겠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강태 취소 진짜 잘 되어있다는 것 같아 너무 좋아 여러분들 나미가 표정이 안좋은 위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아니야 아니 뭘 알게 물어봤네 계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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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구멍이 좋 케이크가 있죠 아 나 표정 안좋은 위가 아닌데 근데 어제 우리 인기투표했을 때 누나야 내 뒤에 바로 서있었는데 응 맞아 아니 거기가 남았어요 아무튼 거기 아이고 아이가 위에 위에 세 명 세 명 있었다 두 명인가? 아 이렇게 하니깐 아 한 명씩 썼어 아 한 명씩 썼어 다 한 명씩 썼는데 내가 선택을 제일 늦게 했다고 너 꿈을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하하 아 너도 말하지 말래 선택을 제일 늦게 했다고 선택을 제일 늦게 했다고 다 이렇게 다 있더라구요 손이 없어서 근데 이제 다시 한 거잖아 지금 내 거적댁이 취급하나? 아 뭐야 새끼가 오냐오냐하니까 네 지금 꽁댁신 닭으로 기훈이한테 그러는 거가? 닭아 하하하 너 다 됐네 닭댁댁댁하고 진짜 꽁댁신 닭이라고 싶습니다 그녀를 가질 수 있는 아이씨 아이씨 너도 어이씨 아이씨 아이씨 내가 운동선식자부터 항상 골을 낼 때 잘 주워 먹지 잘 주워 먹지 잘 주워 먹지 아이씨 주워 먹기를 되게 잘해요 오줌 치는데 오줌 아니야? 어이씨 한 번 치자고 잘 치네? 형 이 노래를 얘가 신청했거든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한 여자에게 두 번째 고백을 하는 날입니다 그녀에게 다시 찾아가려 합니다 과연 그녀가 제 맘을 받아줄까요?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노래 그녀가 제 맘을 받아줄게요 너무 가까이 있어 괜찮은데? 진짜 눈물 따위 높게 해줘 두 번째 날 고백 I want you to activate wherever you talk You won't ever make it down You can make them tell us of you You come back to me For eternity Take a look 이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대가 다시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대가 다시 그대가 다시 이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아랏수길 바랍지 눈을 동해하십니다 하핰 나 아파고 싶을 걸 못 길에서 얘가 제일 쉬는 없던 시간 이 순서에 뿐인 난 자 이제 두 분 방송하세요 저 힘들어 봤네요 저희도 이제 힘듭니다 연주 연주 걸우 형 그 다음 휴게소 들릴거죠? 네 감사합니다 남희가 지금 기분 안좋아요 나 기분 안좋은거지 하필은 기분 안좋은거지 그럴 수 있죠?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해주셔야죠 나 기분 안좋은거지 다들 피곤해서 그래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하여 좀 닥쳐가 근데 어떡합니까 다들 심플하고 아무도 못하는데 전화도 해야죠 가방이 그냥 잠방합니까? 여섯명 다 소감 인폭이 한마디씩만 하고 마무리 할까요 소감 소감 형님부터 형님 앞에 보고 운전하시면서 말하세요 여기 보지말고 어떠셨습니까? 방종원에도 사람들이 뭐라 그런걸요 방종원을 뭐라고 하는거 같은데 도착하고 방종해야할거 같은데 강남에서 도착하고 나서 해산할때 끌게요 예 해산할때 끄겠습니다 그게 낫겠죠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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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 방송 잘했잖아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시스러운거야 아침이라든가 밤에 좀 가르쳐주나 네 미뉴얼지 없다 이거 감상선 안 맞잖아 진짜 감상선 안 낼 수도 있어 네 좀 자게 내봅시다 여러분들 많이 피곤할텐데 그래도 멋있게 많이 재밌으셨잖아요 조금만 자게 컵박이는 어떠셨습니까 물어서 조금만 끌려주세요 언제나 늘 항상 참상은 하지 않게끔 그리고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진행해야 되는 그런 항상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아직 무탈하게 잘 진행이 된거 같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안정시가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우리 우리 친구들 고생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빈이는 자나? 다빈이 자나 안되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다빈이 자나 안되나 한번 볼게요 제가 뺑미로 왜 아아 미안 미안하다 안녕 이거 이렇게 채워야돼요? 이렇게 해야 돼? 이모래 어땠어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소감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추천한것을 눌러주세요 커피 잡아놨으면 여기 딱 꽂아 여기 장난 아니라니까 커피 잡아놨으면 꽂아 네 방송하지마요 기훈님이랑 술 마시라고요? 네 몸매요? 싫어 맛보고 뭐야 애도 애들 애도 좀 놀고 놀다가 줄게 이렇게 해야되다 아니 이게 편하다 아 이렇게 이거? 잠깐만요 이거 안녕 네 키 170이 맞아요 어? 진짜? 우와 확인 안 해봤는데 4도빠이요 왜 이렇게 뭐해? 어디서 찍어? 네? 아 나 눈이 안 좋아서 멀리 있으면 글씨가 안 보여서 웃음 문의하려고 자 잠시 시간 기다려주세요 네 쉬었더라도 돼요 아 그래요? 내려주시죠 내려야 돼요? 오빠 잠깐만요 자 글씀걸 좀 좀 별이 풀었다 내꺼 아닌가 풀었어요? 네 별이 풀었어 같이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레기 혹시 있으면은 돌아달래요 남인이다 여기 윗는 열어줘 죄송합니다 사실 귀이라는식으로 내가 다리가 Plant 그거iani 같이 한다 인데기 아 이거 내릴거에요? 네 아 잠깐만 어떡하지? 이거 내가 갖고싶어 내가 아야? 아이고 내가 이거 먹으시 응 됐어 아 됐다 봐 문 안 내려요? 네 저 안 내리게 언니 안 갈거야? 또 가요? 이거 근데 어차피 들고 있어야 돼 어 들고 방수하면서 가요 사탕실? 아니요 오빠 엄마한테 막 입고 갈 때는 어디 가요? 나 담배 피울 건데 담배 피고 와서 저 주세요 예ну. 이거 이거랑 honor 나는 여기 있을래 답답 Origi하는 거 안 할까? 괜찮아요 여기 문 좀 닫아주세요 응 추워 추워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안녕 이렇게 해야돼? 방금 어디를 해보는 거지? 3, 2, 3. 기요님 옆자리에 앉으라고요? 기훈님 옆자리에 앉으라고요? K보다 기훈이 좋은 거 사실이냐고요? 벌써 다 했어요? 뭐 갔다 오세요 나는 아까 화장실 갔다 와서 모자 벗으라고 뭐 드릴까 왜 이래? 핸드폰 어디 있나? 빨간색 핸드폰 어디있습니다 아님? 어? 아 핸드폰 여기다 아 떨어졌어? 네 깜짝 놀랐다 오빠 이렇게 계속 머리를 흘리고 다녀요 나? 응 내가 맨 뒤로 갈게 나 뒤로 가라고 아니 내가 맨 뒤로 갈게 여기 앉아 내가 여기 앉을게 여기 앉아 형님 어제부터 어떻게 뭐 일구십니까? 아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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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남은 것도 너 갖고 갔네 어 어 하아 누아 네?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네 네 왜요? 왜요? 아니 커피가 됐는데 왜? 커피 때문에 먹었는데 응 그게 맛있어요? 응 저도 한번만 먹어도 되나요? 왜요? 왜요? 흑흑이가 먹은건데 근데 남인가봐 섹시합니다 제일 이상해 저도요 네? 나 귀여운 일 제일 좋다고 얘기했는데 저 제일 좋다고요? 네 후기에다가 네? 후기에다가? 어디 후기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어땠냐고 그래서 응 사실 좋다구요? 네 근데 우리 여자들께 얘기했을때도 내가 기운이 짧다고 그랬어요 진짜요? 응 응 그러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제가 컨텐츠 한 개 해가지고 남의 누나 함께 하겠습니다 뭐 비키니풀파티라든지 좋아요 네? 아 진짜요? 너 몸매가 좋아 너 운동이에요? 원래 몸매는 타고난 거예요? 네 아 진짜요? 앗 오 달달한데 분위기만 누구어 누나 저기 카드 줘요 택시 타고 가라고 가라카야지 아 왜 타면 죽겠다 야 동생아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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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내가 내렸다 탈께요 어 언니 언니 좀 와가지고 내 연주 어디야? 아 앞에 앉아 제 카드 주라고요? 지갑을 안 누워가지고 연주가 질투하지 마리 아뇨 니네 정하잖아 당한다 아 뭐 하세요 이거 케일 꺼게요 응 뭐 돼지 연주 괴롭히면 머리 때린다는데 아 쟤가 언제 괴롭혔습니까? 아 쟤가 비키니 풀파티 좋다고요? 어 그런거 좀 재밌겠다 저는 제가 뭐 사리사육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 형님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모델이었다고 했죠? 옛날에 했었어요 무슨 모델 했어요? 어 그냥 이것저것 다 했는데 입술이 예쁘네요 입술이 예쁘네요 어 너 뭐 운동 같은 건 좋아해요? 아니요 운동 하나 다 해요 아 진짜요? 왜 살이 안 찌지? 밥을 안 먹어서 하나? 저 원래 되게 잘 먹는데 네 좀 낯가려서 먹으면 체할까봐 되게 빨리 먹으면 잘 체하거든요 낯가려요? 응 나 엄청 가려는데 지금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응 왜요? 편하게 해요 편하게 목이 없.. 진짜 목이 없나봐 왜? 채팅창에 목이 없다던데 목이 있습니다 지금 왜 누워있어서까지 뭐지 왜요? 뭐 목 있어요 오빠 두꺼비 같아요 뭐라카노 왜요? 목 있죠 예 귀는 있습니다 제가 뭐 봉준이형도 아니고 어차피 귀 아직 보이거든요 이상한 체나 너 근데 제가 왜 좋은데요? 왜 좋냐고요? 네 아니 뭔가 남자다워 상남자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아 여기끼리 얘기했는데 까먹었다 여기끼리 얘기했다고요? 어 진짜로? 어 야 연주야 팩트가 아 얘기했죠 우리 어딘가? 응 계속 얘기했어요 누나 근데 조작했나? 다들 근데 기우님 칭찬 많이 근데 원래 키꾸삼은 싫대요 여자들이 근데 다들 근데 어쩌구 그 팩트로 키꾸삼은 진짜 싫대요 아니 뭐야 키꾸삼 거짓입니다 아니면 그러면 제가 한날 누나집 찾아가서 보여드릴게요 갔다가 오늘 네? 오늘요? 아니 가야장님 번호가 뭐고 너 지금 남자 일하는 데 이거 나 놓치나 이씨 너 지금 넓어요? 아니요 응 좁은 집 좋아해요 나도 누나가 좀 너무 위험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보여 내가 뭐 응? 아 형님들 때문에 지금 역핸들한테 저 다 키꾸삼인 줄 알잖아요 아 저 그런 말 좀 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와 진짜 몰탕 전무 한번 할까? 개빡치기하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 키꾸삼으로 알까 아이가 뭘 맞아요? 제 일부러 순칸 하는건데 추버스 타거든 돌았나 진짜 묵직함이 없다고? 하 진짜 장악치네 진짜 대구에서 내 소모 못들어봤나 네? 다 죽어가지고 번개종무 당장 온다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응? 왜왜왜? 핫당 하나 하고서 쫄라니까 응응 맞다 맞다 어 키꾸삼 맞으신데 근데 진짜 저 크다니까요 팩트인데? 키꾸삼 맞으신데 저 커요 민만합니다 아 벌써 한 몰이에요 아 진짜 돌았나 진짜 하 개 짜증나네 진짜 네노 아니에요 진짜 키꾸 묻 아니 저거 보세요 제 코 보십시오 키꾸 묻 에? 뭐 별풍선 터졌나 뭔 묻이에요 코 딱 보이시죠 코 사이즈 존나 큰 거 보이시죠 밑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마어마하다고요 아니 실망했어 너가 근데 큰 거 좋아해요? 아니요 그럼요 적당한 거? 제가 진짜로 적당합니다 뭐였어요 네? 침 삼켰어요 아 진짜 소리 크다 네? 소리 크다고요? 다른 것도 큽니다 응 응 너 뭐 숙신 없어요? 응? 숙신 없어요 근데 어제 술 별로 안 마셨잖아 응 이거 위에 거 자꾸 내려주면 안 돼요? 응 더보 보여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이성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여자들은 맨날 웃겨주는 보다 맨날 올리는 시키 좋아합니다 예? 여자들은 그런 사람 좋아해요 응? 케이나루 쳐다보라고 뭐 둘이 어디 갔노 뭐 산책하러 갔나 눈빛이 왜 이렇게 더럽냐고요 어 근데 저는 눈빛 좀 눈 순수하지 않나요? 저 눈빛 더러워요? 눈빛 순수하지 않나? 더럽나? 탁하다고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어요 예 잘못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나 또렸나 뭔 얼굴 때문에 튕깁니까 제가 잘못 눌렀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다니까요 이거인가 내가 보니까 휴대폰이 거꾸로 돼있더라고 계속 돌렸습니다 카메라가 돌렸대 그럴 수 있지 뭐 했어요? 네? 뭐 했어? 누나 네? 향기 맡았습니다 제가 좀 냄새 중이거든요 음 제 면 더럽다고요? 뭔 면 아 진짜 그래서 벨비하네요 아니 굴빈 본성 아닙니까? 아니 굴빈 본성 아닙니까? K형도 벨비 달고 있는데 음 누나 좀 상남자 스타일 좋아하네요 네 아무튼 손가락 왜 이렇게 기노? 어? 손가락 길다고? 손이 형도 왜 이렇게 잡아요? 사과네 마음 아프게 K형이 왜 상남자라고? 뭔 K형이 상남자입니까? 아 표정만 왜요? 어제 기분이 단단해서 좋아한거 맞아요 라고 하는데 맞나요 누나? 아 뭐 읽는데요? 네 되게 두껍다 제가 좀 운동 좀 했거든요 만져보실래요? 와 근데 진짜 두껍다 이걸로 안되는데? 별거 아닙니다 진짜 두껍다 이뽕다이다이 아 뭘 계속 어디서 서서 가인한테 왔나요? 뭐 개소라지입니까? 안섰는데 여러분 제 허벅지보다 두꺼워요 내가 여기 잡히는데 이거 안잡히잖아 뭐 허벅지 잡힌다고요? 저도 해봐도 되나요? 항상 말로는 안잡히지 두 손으로 이렇게 아 두 손으로요? 아 좀 근데 진짜 혜린이 할말이 있는데 좀 기고삼 이런얘기 좀 하지마세요 예? 기고삼 이런얘기 좀 하지마시고 혜린이는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요새 얼굴에 트러플 존나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씻어서 그래요 돌았나 뒤실래? 왜 얘네부터 기고삼십으로 좀 해주세요 아니 걔 아직 여자들이네 좋아하고 걔 한번도 안해지니 이러면서 더 어? 재밌게 재밌는 모습 보여줄 수 있고 기우나 더워 왜? 어? 너 덥다고요? 응 자꾸 내려오는거야 어? 어? 엄마 아 침뿌리 봐 너 안에 부기넥 입었죠? 네 입었죠 부기넥? 우리 끝나시 아니야? 응 끝나시 어 끝나시가 뭐지? 아까 봤잖아 존나 파여있는거? 똑똑에서 봤잖아 예? 아 존나 파여있는거? 응 우리 케이 형님이랑 나로는 어디 가십니까? 아님 몰라 손잡고 손하고 화장실 가는거 같은데 손잡고 형님 아우 아 근데 아니 카메라도 없는데 왜 무게를 찍고 지랄이 하래라 그래 응 얘기하려다가 그냥 응 응 아니 카메라 없으면 저렇게 다정한가? 응 우리 집에 갔대 응 연기가 아니야 지금 봤을때는 오오 응 쓰읍 아이 증결같애 응 거박이 일 좋네요 회원님 응 거박이 일 좋네요 응 소개팅해주는것도 아니고 자떡으로다가 어떻게 해요 응 하하하하 달달하구만 응 응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카메라 있나? 여기 보니까 없어 응 없는데 하하하 거박이 일을 사랑하시고 봐봐 봐봐 아빠 출발해요 어서 봐봐 문 닫아 아 둘이 조회자 그지? 솔라 다정사감 하자 응 봐봐 응 봐봐 여기 어디서 온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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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해명을 좀 해야될 필요해서 폰나 다정사감해 카메라가 없는데 아니 커피나 아니 커피나 오느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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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거생연분이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그렇게 바꾸네 천생연분 오지면 근데 막 민망하고 할때 천생연분 느낌 나던데 어? 어? 야 야 탈북 대회장 기훈아 어? 계속 거초에서 피난다는데 하하 계속 그런 채찍 좀 치지마라 짜증나니까 문아 뭐 산책하고 왔어요? 네 커피 사서 왔어요 어? 문아 십수록 거칠다 네? 아 뭐 일단 수술이야 거칠어 하하하하 핵핵거리노 나 왜 핵핵거려요 핵핵거린다 뭐게 뭐고? 네? 목걸이에요 목걸이 근데 아까 전에 들어가 있었는데 왜 나와있노 지금? 야 아니거든 아까도 이렇게 나와있었다고 여 버스커 버스커 한 거 아이가? 아니거든 버스커 버스커 뭐예요? 버스커 버스커 아니거든 어? 아닙니까? 아니지 왜 성질냅니까? 아 왜 부부기를 그럴 수도 있죠 어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야 뭐 어때가지고 뭐 뭔데 왜? 뭐 또 뽀뽀했나카면 아휴 이거 지금 궁금하겠네 아직 뽀뽀한 이유가 뭐예요? 네? 어제 왜 뽀뽀했어요? 어저께요? 갑자기 하고 싶었어요? 뭔가 예 이렇게 생각보다는 내 몸이 먼저 움직이고 난 이유라가지고 역시 역시 야씨 나 지금 못하고 있는거잖아 지금 자객이 나 지금 손은 눈보다 빠름이 돼 나도 궁금하거든 어떡해 나 어제 방송을 못봐가지고 저는 저는 나루 누나는 키로 방송에 살이 쌓이고 싫지 않습니다 나루 누나 25이요 심지어 심지어 방송도 안 보고 있었던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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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캐시아 냄새가 난다 어 제가 핸드크림 드릴까요 언니? 아 핸드크림 있어 어 여기여기 뭐 저도 핸드크림 좀 발라주면 안 돼요? 여기가 내가? 네 오빠는 얼굴에 발라야 돼 뭐라카노 얼굴이 아직 푸석푸석해가지고 손 진짜 크다 손이 손 작아요 손바닥이 주먹해요 저 주먹 쳐봐 네? 주먹을 쳐봐 뭐야? 아니 누나 주먹 엄청 작은데? 뭐야? 어? 내가 누나 찍혀줄게 아 언니 그거 만지만 안 돼요 야 뭐라카노 이씨 가시나 음소가 아 진짜? 아까 봤어요 진짜 손을 파는데 뇌를 진짜 찍고 왔어요 어 이거 빼고 어? 뇌를 긁고 왔어요 진짜로 속상으로 뇌를 긁고 왔어? 네 뇌를 긁고 왔어요 봤어요 나는 뭐 전화 오는데? 손님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거틀 거틀해요? 거기까지 간신하냐고요? 혼나는 사람 살았거든요 뭐 누구 전화 오고 엄마 내 폰이네 뭐야 뭐야 나 전화 오고 사람이 없는데 어? 엄마 왜? 그래 가고 있다 그래 그래 왜? 왠? 이거 좋다 형 그쵸? 방송하고 있다 방송하고 있어 맞아 응 끊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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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형 좋다 어디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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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번 내비자 네네 떡볶이 드신 거 잘 챙기셔야 돼요 네 네 만약에 틀리면 솔직히 진짜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무한데 저번에 철구가 저기 철구에 그 스키장 갔을 때 싹다 쏟아갖고 제가 세차하느라고 젖 빠졌습니다 아주 저기요 무서웠어요 복합도 못했어요 여긴 다 있어야 되잖아 다행히 커피 없어 내가 저기 좀 드릴까요? 저기 있는데 그 저기 저 그 커피 더 드실 분 계신가요? 떡볶이 없으시면 저요 좋댑니다 냄새 좋다 그죠 자 아 커피 좀 마실래? 응 나도 야 그 빨대 못 쓰게 되잖아 네? 뭐라카미까? 어 집 수글이 안 되는데 어 케루 가네 케루 어 어저께는 케이 거루에서 케루 했는데 오늘은 케이 나루에서 케루네 엄청 줄어들어온 거지 근데 쟤네 진짜 징결같아 에? 존나 다성애 카메라 덤본데 근데 왜 그런거지 왜 그런겁니까 형님? 어 어이 씨 완전 누가 봐도 데이트가 여인이어서 저희 같이 화장실 네? 화장실 갔다 오는 김에 커피 사왔어 네 커피 사왔어요 아니 근데 같이 같이 가야 돼? 그 효니 나루는 목걸이 같이 나와있던데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아 뛰다가 뛰다가 여기 여기서 나왔어요 어디서 뛰었는데 네? 다 기다리겠다고 뛰어 아 맞아 기다리게 기다리셔가지고 뛰었지 아니 근데 나루가 되게 행복해한 포장이었어 네? 진짜 진짜 그냥 그냥 이거 카메라도 없는데도 케이 형님 제가 또 말씀드릴게 기스 페이지로 말씀드릴게 있는데 어제 제가 나루 누나 뽀뽀 왜 했냐 물어보니까 몸이 먼저 움직였다 이카더라구요 그럼 제가 케이스 페이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윤이가 나미 누나 집에 진짜 가고싶다 뭐 나 갑니까 뭐 우리 사실 날 좋아하노 진짜 가고싶다 뽀락시가 이거 뭐고 무슨 소리합니까 커피 한잔 보여요 기윤아 네? 과연이가 누구야 공과 사는 좀 구분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공이잖아 가연이가 누구야 제가 여자친구 웃깁니다 뭔 전자돼지에요 아 뭐 장난치네 이 차 전자돼지 괜찮네 어? 허비는 차나? 이거 화잉거리가 좀 잘 잡을 수 없나 이거? 뭐야? 눈 더 크게 주면 안 돼 이 차 진짜 기훈이 개첨 맞는 거 보고 싶다는데 왜요? 제가 뭐 했는데? 잠깐만 와 이만한 팩트 밖에 나왔네 기훈이 다까리가 얼마 전에 데이콘 목욕탕에서 기훈이 봤는데 레알 20cm도 되게 들어가는데 이 새끼 노발상태 맞네 이 새끼가 맞다 그 내다 응 그리고 하자 어우 저기 이렇게 보내고 근데 지금 남이 누나 이 안에 쪽 dishonest 옷 입었거든요 어 그럼 근데 지금 나님 나 이안에 종아색 시장 옷 입었거든요 야 뭘 물 벗고 치리냐 진짜 돌았냐 30만원 받았습니다 쟤 새끼는 뭐라카노지 새끼지구 야 엄마 지어내지 마라 아 더워 아 더워 영주 못 피우고 싶노 아 더워 형 기타 좀 꺼주세요 뭐합니까 뭐합니까 아 더럽게 해가지고 저 누나를 왜 이렇게 거 뺏겨야 된단 말이에요 소라미까지는 장난치나 진짜 누나 민심이라고 좀 더 좀 덮고 있자 제발 아 이거 나시라 제발 10초만 어 나도 좀 벗어야겠다 봐봐봐 아 더워 이 옷이 이쁘다 봐봐봐 이거 가위 없나? 한잔만 더 드시고 또 잠깐 봐봐 얼굴 너무 호흡만하게 나오네 아니지 아이디야 이쁘다 네 아니 근데 끝나지 않아 가볼게요 와라 아 그럼 나 자꾸만 내려주세요 짜증나는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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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래 마을 눅은이 풍 ah 네나 네나 좀 놔 흠흠흠 와라 누나봐 뭐 밀당 하나 눈은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남이 눈이 진짜 나빠서 눈이 진짜 나빠 눈물 뗐습니다 좀 헐거 보이와 눈물 떠요죠? 차 쌍댕기 파이네 이만판 하나 합니까? 오빠 거기? 네? 지금 식구하는 건데 있거든요? 누구 방송인데? 푸마 형님 너 콜? 푸마 형님 죽으시나? 저거 진짜? 응 근데 휴대폰 좀 봤어? 화들였습니다 이거 있어요 너 거 지금 네 말이야 여기는 밀드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지켜줄게요 아 이거 딱히 안 돼 아 이거 10개까지 다 쉬네 근데 네 얼굴 좀 아나 웃겨야겠네 왜요? 시장도 지금 50만원을 보네 편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차에서 할 수 있는 느낌이 없나? 근데 이게 아니라 계속 흔들리는 왜 흔들리지 이거? 차가 흔들리는 말이 차가 흔들고 케나를 우원합니다 뭐 이제 수트러가 좀 딸고 생기겠네 아니 어디에 있는 건데요? 아직 큰일이에요 팔 근육 봤어요? 나이가 나이 근육 이런거 좋아 아니 아니 저거 근육 소위 폴라 진짜 작은 근육이 대절거든요 진짜 이거 어디? 이거? 딱 근육 아이가? 무슨 일 farmer 저 사람에서 왜 아세요? 여기 이렇게 해 줘야 돼 네 올라와 봐 알겠어 네 네 네 됐다고 왜 올라와 안 아파요? 아 좀 하다가 지금 말씀해주세요 조금 피곤하네 그럼 저기 몇 시에 일어나? 저기 몇 시에 일어나? 내가 몇 시에 일어나? 내가 9시 일어나고 네가 10시 일어나고 진짜요? 나랑은 K형 잘 어울리냐? 누가 어떻게 되겠어? 제가 1일 기념으로 저 뭐고 병봉시장 가서 커피 한 잔 사 드릴게요 봐봐 지금 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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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뭐야? 네? 귀엽다 뭐야? 형님 핫도그 하나 드시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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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맨날 코딱지 파서 들어 눈을 잡아서 주네 뭐여? 양이 많아 sí 하.. 지금 내가 보고있다 이 새끼 어떻게 해서든 나미인거 몽링불럭 threatening 가 Abigail